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위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제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되게 절묘한 것 같아요 미리 정해놓은 건데 날짜 타이밍이 어쩜 이렇게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국이 그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지금 탄핵 기각을 바라는 사람들과 탄핵 인용을 바라는 사람들로 이렇게 다들 마음들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로 결론이 나든 어느 한쪽은 되게 자기가 바라던 바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실 어제 우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님이신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대구민 호소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는가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대주교님의 호소문을 오늘 강론 대신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대주교님께서 평화는 정의의 열매입니다라는 이사야서 32장 1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호소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백여일갈 지속된 탄핵 전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선고 이후 예상되는 민심 분열과 혼란이 국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혼란 중에 정의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들이 강행되며 위기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회는 니네베의 심판을 경고하며 긴급한 회계를 선포한 예언자 요나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우리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화해와 일치의 자세로 수용합시다 우리 국민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론단 사태로 탄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직면하였으며 민심으로 위장하여 사법근간을 흔드는 부끄러운 폭력의 민낯도 목격했습니다 숱한 희생을 치르며 싸운 민주주의의 가치를 농락하는 악의 기운에 맞서 꿋꿋이 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재판소의 농구와 용기에 지지를 표명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의 권제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정하게 이루어진 판결에 불복하는 극렬한 대립과 갈등은 파국을 향한 광란의 질주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 드러날 건국일의 최대의 위기는 국민의 냉철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수용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국민의 화합과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회는 정의의 열매로 얻어지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 교육과 민생 등의 모든 영역에서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신냉전시대 진입을 알리는 최첨단 무기의 도입이 한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며 동아시다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의 파행이 강행되며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없는 일본 정부의 파국적 외교가 진행되는 형국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의 열매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고조시키고 무력으로 성취될 거짓 평화를 약속하는 모든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평화와 정의에 대한 갈망과 투신의 용기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세상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로 부여받은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는 죄의 인정 없는 자비와 용서는 없으며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둠을 잉태하는 악의 위협에 침묵하는 신앙은 악과 죽음을 이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의 힘은 하느님의 뜻을 여기 지금 실현하려는 기도와 행동으로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거짓 평화와 화해의 음모를 밝히 드러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지향하고 정의와 평화를 건설하려는 식탁에 함께 앉아 진정한 일치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 최대 위기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민의 일치를 호소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갈등과 대립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이 보내주신 호소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침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못하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운을 띄우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의롭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생각, 사상과 그런 욕심으로 어떻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에는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의와 공정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으로 앞으로 닥쳐올 우리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보다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